5년 전 아 네 찍어야 돼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봐줘 제발 조금만 천천히 꺼냈다 진짜 빨리 먹는다 얘는 아니 근데 뱃속에 두 마리 있으면서 또 먹냐 그냥 먹냐 응. 응. 잘 먹지. 잘 먹지. 응. 응. 오른쪽 발에 피가 있는 건데요? 있는 것 같은데? 잘 먹는 거. 피가 있어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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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들어간다. 다 먹었어? 다 먹었지? 응, 뒤를 들어봐. 소스도 세척은? 체계기 이 자들과 함께 응원을 sen지에 도와줬어요. 설명드렸습니다.